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사도 추길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언양성당 주임 서강진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래전 본당에서 만난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별명이 아멘 할머니였습니다 별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아멘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대부분의 본당 신자들은 그분을 세례명인 막달레나 보다는 아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고요한 미사 시간에도 불쑥불쑥 아멘 아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도 별명처럼 아멘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아멘 하셨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아멘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해서 어떤 때는 아파서 아멘 하였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도 핀잔을 주는 사람에게도 아멘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았고 그것에 목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느님께 아멘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고 자신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오늘 복음의 이 말씀은 앞서 아멘 할머니의 믿음을 확정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아 더 받을 것이 없는데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연 아멘 할머니처럼 자신의 삶 모든 것 안에서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야 비로소 아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내 소원과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느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존재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의 온 삶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언양성당 주임 서강진 스테파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서강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아멘